트레이저 트레이저 안녕하세요 트레이저입니다 뭐하러 왔죠? 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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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트레이저 조명 엄청 많았는데요 조명이 많다 보니까 뭔가 거기에 맞는 무드도 소화해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표현하지 못하는 걸 조명으로 인해 많이 도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화를 잘하는데? 조용히 좋았어 스타인 저희가 음악을 치면서 거기다가 사진 찍었잖아요 그게 뭔가 자연스러웠고 긴장도 풀리면서 더 잘 나온 것 같아요, 자세가. 앞으로 계속해서 꾸밈 없이 정말 리얼하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주십시오. 바로 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트레저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